예수님을 만나요! 경험해본 적 있나요? 그리는 대로 쓰여진 글로만 알던 이야기 이젠 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? 사태우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보고 나 병환자처럼 주님의 이름 외쳐보아요 물에 빠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여기 내 손 내밀면 따뜻한 은하늘도 예수님 만나면 시작될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 만나면 전화될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본 적 있나요? 성경 속의 기적들을 경험해본 적 있나요? 들리는 대로 쓰여진 글로만 알던 이야기 이제 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? 사태우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보고 나 병환자처럼 주님의 이름 외쳐보아요 목에 빠져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용기 내 손 내밀면 따뜻한 밤을 나누죠 예수님 만나면 시작될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 만나면 전화될 거예요 나와 예수님의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엔 700 아멘 민지인 사랑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